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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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2시 반부터 예쁘게 머리를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왔는데 바로 후드신 이지롱 바로 후드신 이지롱 예쁘게 나와요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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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는 거 먼저 가볼게요 터뜨린 던전튀기기 연습을 했었어야 했는데 diferencia 터뜨린 터뜨린 너무 쉬웠다 다시 할게요 아 이거는 다 안될네 안 Xiao 어느 손 여기 확실해요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안 해요 매직 아 믿지? 어떡해 준비해보겠습니다 둘 하나 둘 셋 네 좋아 조금만 해볼게요 천천히 자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 첫 번째 씬입니다 나 마술사 같아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착을 바꾸고 이제 바로 촬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촬영 보고 있다가 하나 둘 셋 액션 열심히 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때요? 산신형이 된 것 같지 않나요? 뭐랄까, 마트 최소칸에 있는 야채들이 된 느낌이랄까요? 저는 상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근 하세요. 브로콜리? 이런 사람은 잠을 자야 돼. 다시 연습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오케이, 컷! 뒤로 갈게요. 네. 아지트. 아지트. 우리 아지트야? 절대 리듬 게임이야. 아지트. 아지트. 들어, 사람이 말을 하면. 아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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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 볼게요. 가을마. 나 볼게요. 자, 소아로! 좋아! 어이! 오이! 이거 잘 잡았어! 좋아! 자, 다섯! 자, 다섯! 좋아! 뭐, 왜 이 타이틀 말지? 이게... 이거 사는 거 다 있어! 사는 거 어려워! 이래서 다 읽어볼거야. 다시 던져라. 수고하세요. 내 손 나왔을까? 아니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손가락 가면 이렇게 돼.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뭔데? 멋있었는데. 나 혹시라도 해보자. 한 번 안 했네 이거. 왜 울었어? 왜 울었어? 합시다 합시다. 한 번 한 번. 하나 둘 셋. 대박.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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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거 딱 소리가 나아야지. 이렇게. 이거 합격으로 너 얼마나 잘해? 잘한다, 너네. 아니 손, 너 뭐야? 꼬치 좀 부린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타짜였어. 손 닦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타고 나면 진짜 그거야.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평소에 자전거를 도중에 하지 않았지? 와, 진짜 무겁다. 진짜, 발로 리드 있어, 진짜.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 멋있어? 와, 진짜 정신이 속살아나 봐. 진짜 못하는 거. 야, 헤이 넘어져서 그치지 말자. 어때? 그자 좀 빠지면서 속살아네. 멋있어? 하나도 안 멋있어. 그자 좀 못하다고 타였다고. 제가 타고 찍어. 제가 타고 찍어. 헤이저 됐어, 스마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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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저 됐어. 헤이저 됐어, 스마트에. 헤이저 됐어, 스마트에. 헤이저 됐어, 스마트에. seis, tre askJohn. 헤이파이 служ try- 헤이저 됐어, 스마트에. 헤이저 됐어. 헤이저, 스마트에. 뭐야. 한글자막 호나 이제 나갔다가 들어와야 해. 어디요? 한글자막 오케이. 너무 어려웠려고 시정도 안 봤어요. 근데 제가 또 상황이 좀 좁아서 멤버들이랑 너무 마시기도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참. 2리버, 저렴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오디오 편식적으로 길을 잃었을 때 카카오 내밀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죠? 아니면은... 나와봐서 쳐다 놓을게요. 돌고 갈까요? 아니면 뭐가 나아요? 첫 번째? 맨 첫 번째? 나와봐요. 나와봐요. 좋아. 잘한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나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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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봐요. 다와봐요. 다이밍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카메라 쳐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와. 이제 개인 리뷰 따는데 아 빨간 옷 너무 많이 입었어요. 하여튼 개인 리뷰 따는데 이번에 좀 무드가 바뀌어서 좀 진짜 차분한 분위기로 보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실패?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잘 아시는 분들. 아까 볼빛도 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넣으시면 돼요. 이 정도 텐션이면 되나요? 딱이에요. 자, 나올게요. 네, 컷 하겠습니다. 저희 인체국 피시 넘어갈게요. 네. 와, 해가 졌어.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이 옷밖에 안 입었어. 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 줄 모르겠어요. 이게 쿠키 영상이래요. 쿠키 영상도 한번 잘 찍어볼게요. 제가 웃으라는데. 이렇게 없으면 되겠네요. 계속 연습이었어요. 한 번까지.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액션. 네, 컷컷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선생님. 귀찮아하지 마세요. 귀찮아하지 마실게요. 두 명이 오는 분님. 우연이 오는 분. 자, 페이크 커브. 페이크 커브. 네, 네, 네. 네, 우리 이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